과자 사이에 하고 있는 은율이 비교해 여기도 다 미국에서 ii이소 미국에서 절에 차있는 산책 하얀 여기도 사이 해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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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일 바로 병원을 가야될거같아요 어떡해.. 쪼니야! 내일 병원가자 그래서 간김에 보보도 같이 수술을 해야할거같아요 갑자기 조용해졌네? 여러분 우리 보보는 드디어 땅콩을 수확하러 갑니다 미안해 보보야 보보야 이럴 수 없어 우린 행복하게 살아야하니까 알지? 차차는 못잡았습니다 차차가 진짜 의심이 많아 보보 아이구 짝이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아이고 그랬죠? 조용히 있어 운전하네 우리 애기를 운전하네 우리 아짐의 딸 딸이 이제 지금 수술을 마치고 제가 보보 중성화 수술을 맡기러 온 김에 같이 갑니다 아유 얌전해 엄마 만나러 가자 엄마한테 갑시다 우리 애기 아짐의 딸이 왔어요 응 배고팠지 애기야 이거 먹자 엄마 먹어 응 아이고 배고팠죠? 천천히 먹어 애기야 먹냄 다 먹어 고생했어 도치야 도치야 너 아까 먹었잖아 엄마 응 응 너 잠에서 덜 뺀거봐 빨리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가야자 우리 도치 아줌이한테 오영 맞지? 아 너 봐줘? 그랬어 너도 좀 관중이구나 도치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도치 응? 눈앞에서 뭐하는거에요? 어이구 어이구 터줄게 어이구 터줄게 어이구 터줄게 이야 사류도 어떠지 신나게 보느라고 아마 정원이 낯설어갖고 밥을 잘 안먹었을거에요 야옹 이쁘다같이 있네 강쪽같다 야 아하나 카라가 왔네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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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못써 야옹 야옹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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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é button PUBG 이거 먹었어?! 나 집이야... 먹는거 봐줘 알았어 알았어 한눈아 팔게 니가 도치야 다 먹었어? 알았어 알았어 이제 보내줄게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자 그럼 우리 아짐의 딸은 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엄마한테 가 알았지? 야 안가 엄마 앞으로 출발 엄마 앞으로 출발 안갈거야? 나와 야 닫자 이거 닫게 꼬리 꼬리 빼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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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기 무서운 이모 있어 ㅋㅋㅋㅋ 아기까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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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자 小姐 이게 무슨 일이야 카라야 아이고 참활로 웃기고 들었어 진짜 이게 왜 안가? 진짜 웃기네요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집처럼 활보하고 다니는 아지매 딸 아지 강아지 같네 강아지 같애 아지 해라 너는 그냥 강아지 도치 분발해 알겠어 지금 다들 개량이 되고 있어 너네만 그렇게 쭈구리 방탱이로 살 거야 같이 좀 먹어라 카라야 하나씩 줬는데 저러고 먹습니다 쟤는 왜 안가? 진짜 어색한 그림 그림체가 너무 다른데? 진짜 길쭉하라 카라는 짤동하고 아지매네는 길쭉합니다 저거 더 빠질 것 같은데? 저거 더 빠질 것 같은데? 아지 일로와 아이고 아이고 그 이모 무서워 엄마 까부지마 네 엄마는 라이벌이야 여러분 우리 보보가 드디어 땅콩 수확을 하고 집에 갑니다 보보야 졸냐? 울었어 우리 애기? 아이고 그렇지 빨리 집에 가서 보보를 안락하게 해주겠습니다 보보 고생했어 집에 가자 보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우 보보야 고생했어 진짜 아이고 근데 지금 아우 백치야 고생했다 했어 나 아직 마취가 덜 풀려갖고 안전하게 여기 있을게요 비틀비틀해서 그래 보보야 아우 그랬어 랄기 고생했어 돈까스 먹은 1호 우리 보보 우리 보보 우리 보보 선생님이 엄청 착하다고 너 칭찬해줬어? 응? 피도 촉촉 뽑았다며 아주 우리 보보는 혈검 검사도 매우 매우 건강한 것으로 낳습니다 백치야 차차는 괜찮아? 그리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차차는 지금 발정이 나 있는 상태라서 자궁이랑 난소가 많이 부어있을 거래요 발정이 끝나면 그 때 수술하는 걸로 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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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움직여 천천히 천천히 움직여요 잘 움직이네? 야 잘 움직인다 너 보통 비실비실하는데 안녕 우리 보보 장하다 에휴 장하다 우리 보보 고생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시끄리 아주 잘됐어요 말끔해요 우리 보보 땅콩 없어졌어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에고 안심이다 보보야 눈빛 일리 와봐봐 엄마 봐봐 꼬르르 앗치 우리 보보 아이고 성남자가 다 됐어요 우리 보보가 이렇게 조그만데 엄마는 아직도 아기인데 아기인데 우리 보보는 수술 잘 받고 왔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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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이뻐 하하하 조니야 진짜 가깝게 있네 조니야 엄마 안녕? 우리 보보 야 너 오늘 수술 받고 온 애 맞아? 응? 보보야 오늘 수술 받고 온 거 맞아? 아이고 귀여워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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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꼬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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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귀여워 꼬치 꼬치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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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아야.